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무척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의 부침이라는 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정말 일본은 훌륭한 교사이자 더할 나위 없는 한국인들에게는 연구사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행 경험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일어서는 과정에서 현대나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들은 모두 다 일본을 연구함으로써 일어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덕을 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건지 한국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일본이 고생한 것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데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배우는데 훌륭한 그런 학생이 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일본발 디프레이션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프레이션 논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디프레이션 하여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은 대단히 시사적이고 교훈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본반 디프레이션의 교훈입니다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큰 것을 그것은 우리가 다 세게 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다는 거죠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다는 겁니다 법을 붕괴와 함께 일본이 불황이 겪기 시작했을 때 일본의 정책 위반 일본인들이 범한 실책 가운데 가장 큰 실책을 손을 꼽자면 그동안 너무 잘 해왔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번 경기 침체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미봉책과 대정요법들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국가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하고 경기는 경기대로 계속해서 가라앉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이죠 장기 불황이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됐으면 7, 8년이 지난 1998년까지 일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통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해가지고 많은 그런 국가 부채들을 급증시키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불황도 훨씬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 교훈 첫 번째는 한국에서 일고 있는 디프레 논쟁 디프레 논쟁은 절대적으로 이번 디플레가 이번 경기 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부분을 이런 시각을 버리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실물 경제의 경보음을 주목하지 않았다 실물 경제에서 경보 사인이 울리는 것을 주목했더라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봅니다 일본발 디프레이션의 조기 경보는 실물 경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자선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법을 붕괴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지만 실질적 시작점은 바로 1985년도에 엔고를 가져온 플라자 합의부터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첫 전조는 1985년도에 미일사에 맺어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하가치가 급격하면서 일본의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받고 그 다음에 수출과 관련된 그런 성적표가 악화되면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두 번째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 하람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기 위기 때 이후부터 시작돼서 벌써 201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과거만 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것이 왜 사람들이 깊게 인식하지 못했는가 하니까 반도체 경기가 워낙 화랑이었기 때문에 반도체 다 눈이 덮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10년대부터 그렇게 심하게 된 것이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째 계속해서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일미 실물 경제에서 출발한 디프레이션 압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현시와 가시아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경제에 정통한 정인교 이나드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에 무역이 힘을 잃으면서 생긴 것인데 한국도 현재 수출이 꼬꾸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발 디프레이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는 일본발 디프레이션 중심에는 부채 디프레이션이 놓여 있다 이 점입니다 부채 디프레이션입니다 일본의 버블 분개는 자산가격의 폭락을 낳게 되고 자산가격의 폭락하면서 개인과 기업은 자산가격으로 내려가면서 큰 소득 감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큰 소득 감소가 결국은 총수요를 소비수요를 줄이게 된 것이 중요한 장기 불황이 악순환으로 가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물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저물가 상태죠 지금 우리나라가 한참 주목하기 시작한 저물가 상태로 인해 가지고 실질금리,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는 거니까 실질금리가 상승하면서 경제주체들이 빚 상한 압력을 심하게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경제주체들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산을 내놓으면서 자산가치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제주체들이 또 추가적인 소득 하락을 경험하게 되니까 다시 또 수요를 줄이는 그런 두 가지의 연쇄효과가 발생해서 일본이 오랫동안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일본발 디프레이션의 핵심에는 큰 폭의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소비 줄이기 따라서 경제정체로서는 총수요 감소가 일본의 20년을 가져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배워야 될 중요 포인트 세 번째는 한국은 총수요를 줄이는 세 가지 효과가 중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총수요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총수요를 줄이는 요인이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요인 가운데 첫 번째는 정책 실패로 인해서 저성장 상태가 지속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소득이 감소하는 또 소득이 감소함으로써 나라 전체의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물건이 팔리지 않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공실률이 증가하고 그 다음 자영업의 폐업이 증가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못된 정책발 디프레이션이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미 높은 가계 부채 때문에 가계 및 자영업체들이 소비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또 총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두 번째 부채로 인해서 소득에서 원리금 상한과 이자를 빼고 나면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앞으로 위에 두 가지 총수요 감소 요인에 더해가지고 물가가 하락하는 아주 우리로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니까 현금 가치가 더 커지고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빚 부담이 버거워진 경제주택들이 자산 매각을 수두르면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총수요 감소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일종의 소득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효과는 지금 아직은 크게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빠르게 아마 이와 같은 효과를 더 크게 체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경험했던 전형적인 부채대 디프레이션을 한국이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에서는 디프레 논쟁이 있지만 한국의 디프레이션 상태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들의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정부의 그런 구조개혁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이고 이야기하더라도 들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따라서 경제 주체들은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경기 침체가 또 나는 예외다는 생각을 또 버려야 되고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좀처럼 회복기비를 보이지 않는 깊고 긴 터널을 뚫을 수 있는 자신만의 문제 해결책이나 방책을 찾아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동안 이런저런 불황을 겪으면서 살아남게 성공한 그런 경영자들도 이번 불황이 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시적이지 않은 굉장히 장기화 될 수 있는 그런 불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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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